우리 일족의 성격을 괴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꽤 많아 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 우리 일족은 수가 적은 데다 대부분 학자라서 연구를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느라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거든 우리 아빠는 곤충학자이신데 최근에 사막에서 갑충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어 난 굳이 갈 생각 없어 부끄러운 말이지만 난 뜨거운 태양은 질색이거든 오래 쬐고 있으면 머리가 녹을 것처럼 어지러워 우리가 친구냐고? 뭐야 이런 것까지 인증이 필요한 거야? 그럼 사인해 줄 테니까 어서 네 친구 증서를 가지고 와 어릴 때 기도했던 기억이 나 만약 운 좋게 신의 눈을 가지게 된다면 꼭 프런스였으면 좋겠다고 그때는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넝쿨 사다리를 만들어서 높은 곳에 달린 과일을 따먹고 싶었거든 카르카타 일은 걱정 안 해도 돼 그는 내 연구조수니까 건드리기 전에 내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잘 아는 품기관에게 말해뒀어 응? 카르카타가 그렇게 걱정되면 소름파 수업을 들어보는 건 어때?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없어도 네가 계속 카르카타를 보살필 수 있을 거야 그 아이는 데려왔을 당시 글자를 하나도 못 읽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실력이 아주 빨리 늘더라고 다만 그 애가 목표로 하는 뛰어난 의술을 터득하려면 한참 멀었지 가끔 스스로 엄청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기회되면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애의 스승으로서 부탁 좀 할게 정말 고마워 사이노를 만나고 싶다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그에게 공적인 일로 시달려보면 정말 기겁하게 될걸? 평소엔 대풍기관처럼 높은 사람을 보는 건 쉽지 않아 근데 가끔 간다르바 성곽 근처에서 몰래 콜레이를 지켜보더라고 본인은 숨기고 싶어 하는데 난 소리만으로도 사이노라는 걸 알 수 있어 아라이탐을 조심해 그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늘 너무 이성적이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거든 못 믿겠으면 그의 룸메이트를 찾아가 봐 항상 아라이탐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으니까 카베는 수메르의 유명한 건축사야 대표작으로는 아주 눈에 띄는 카자르자레 궁이 있지 궁전을 설계할 때 나한테 괜찮은 관상용 식물을 추천받아 가기도 했어 어떻게 된 건지 궁전이 완공되고 빚더미에 올랐지만 지금은 후베인 아라이탐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집에 얹혀 사는 중이래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할지 불행이라 해야 할지 명성이 자자한 산계마바의 어르신은 바로 도리야 전에 연구에 희귀한 재료가 필요했는데 비밀스러운 공급 루트를 가진 도리만이 구할 수 있는 거여서 그때부터 안면을 트게 됐어 어떤 물건을 구했는지 뭘 연구했는지는 물어보지 마 응 사이노가 자신의 그 선배에 대해 말한 적이 있어 보기 드문 천재에 박학다식하고 엄청난 재능이 있었지만 일찍이 몬드로 돌아갔다고 해 설마 공부하면서 지식의 무서운 면을 봐버린 걸까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식물의 역사가 곧 풀의 나라의 역사다 말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었겠지만 난 이 말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 만약 작은 풀의 신을 만나는 날이 온다면 내게 설명해 주시려나? 하... 가끔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것저것 만져대고 입에 넣는 녀석들이 부러워 그들의 세상에는 항상 기적이 존재하겠지? 아비디아 숲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숲의 순찰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했어 따지고 보면 이 프로그램은 지식을 전파하는 셈이지 그렇다고 아카데미아가 뭘 어쩌겠어? 날 가두면 비마르스탄의 이상한 질병이 얼마나 더 많아질지 두고 보라지 이건 비밀인데 사실 난 성내에 있는 바자르의 분위기를 정말 좋아해 거래가 활발하고 시끌벅적하잖아 극장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시끄러운 소리는 내 귀에 좋지 않아서 내 뒤에서 귀를 막아준다고? 그러면 걷기 힘들잖아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어릴 때 아름답고 환상적인 꿈을 많이 꿨어 하지만 그 꿈들은 크면서 점차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 넌 아직도 꿈을 꾸니? 네 꿈 얘기 좀 들려줘 고민? 흠... 아비디아 숲의 오염 사고를 자주 치는 모험가 내 꼬리로 달려드는 구조견 이 문제들은 그래도 다 해결 방법이 있어 큰 고민은 딱히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숲의 순찰관은 정말 단순한 삶을 사는 것 같네 씨앗에서 싹이 나고 흙을 뚫고 뿌리를 내렸어 새싹이 자라나 가지를 뻗고 잎을 펼쳤어 꽃망울이 피니까 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네 열매가 잘 익었어 내일이 되면 더 풍성해지겠지? 네 그러면은 이 문제들에게는 더 풍성해지는 것 같네 이 문제들에게는 더 풍성해지는 것 같네 그 문제들에게는 더 풍성해지는 것 같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